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해 비목에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의 심의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황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강행 처리할 것입니다. 어제 예산보다도 더 악하게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날치기 세금 도둑 강력 규탄한다. 지출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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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출연조! 다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